코로나19 여파로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는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 지난해 기업 간 합종 연행이 늘었는데, 금액 규모는 1년 전에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권세욱 기자입니다. 4차 산업 격변기를 맞아 기업들은 세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게임업체 넷마블이 렌털업체 코웨이를 인수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 GM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설립도 미래를 내다본 선택입니다. 이런 영향에 따라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결합 가운데 비계열사와의 결합은 10건 중 8건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 결합이 급증했습니다. 방송통신 융합과 온라인 유통 급성장으로 정보통신 방송은 60% 이상, 도소매 유통은 40%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도 굵직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안항공 인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SK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사업 부문 인수 등이 한창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 간, 산업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독과점을 기준으로 한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업 결합은 865건으로 1년 전보다 1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합종 연행은 활발했지만 대형 인수합병은 줄면서 기업 결합 금액은 반토막 났습니다. SBS 비즈 권세욱입니다.